어라? 저 펜스는 뭐죠? 진심 부럽습니다 아, 다 좋았는데 아, 나... 홈의실은 공원이다 그냥 동네 전체가 다 녹입니다, 녹 근데 공원을 얼마나 잘해놨을까 그게 문제인데요 그건 이따가 걸어서 확인시켜드리죠 지금 저는 호메실지구 오른쪽 상업지역에서 왼쪽으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하쪽에 우주선처럼 신기하게 생긴 게 있죠 바로 저게 수원 KT 농구장 그 앞에는 고속도로가 보이는데요 크기도 제법 크죠 저게 대체 뭘까요? 궁금하시면 따라오세요 농구장을 지나 조금만 가면 바로 앞에 보이는 시립유치원 이야, 건물 깔끔하다 벌써부터 동네 첫인상 기본은 먹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돌면 드디어 단독 택지 아하하, 역시나 동네 괜찮네요 도로도 꽤 넓고요 보통은 마을 안에 인도까지는 잘 없는데요 여긴 깔끔하게 잘 들여놨습니다 근데 여기도 동네는 거의 다 완성되었죠 가끔 이렇게 이미 세팅 끝난 곳을 대체 왜 소개하느냐 하는 질문을 받는데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런 곳도 구옥 매물이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주변에 다른 택지가 생길 경우 그 입지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자는 취지죠 영상 보실 때는 이렇게 시각을 좀 넓혀서 좀 더 다양한 각도로 예측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라? 저 펜스는 뭐죠? 아하하, 바로 저기서부터가 3기 신도시 수원 당수지구 그나저나 마을이 좀 작긴 작다, 그쵸? 한 바퀴 도니까 그냥 끝났네요 큰 마을 찾는 분들도 많지만 이렇게 작고 아담한 데 좋아하시는 분들 꽤 됩니다 뭔가 번잡하지 않아 좋고요 왠지 더 특별해 보인달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여기까지만 보면 어디에나 있는 그냥 평범한 아파트 단지 옆 별책부록 같은 그런 동네죠 근데 제가 왜 이 마을을 추천하느냐? 처음에 말씀드렸죠 호메실은 뭐다? 공원이다! 이 마을은 이것 빼곤 아예 얘기가 안됩니다 지금부터 멋진 수변공원 저와 함께 신나게 걸어보시죠 수원 당수 아파트 건설 현장 지금 모습입니다 우리 마을은 저 앞쪽에 위치해 있죠 대한민국 어떤 신도시도 대충 아무데나 그냥 막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교통 현재는 물론 미래교통까지 모두 철저히 검토한 다음 최적지를 찾죠 바로 인근에 붙은 커다란 두 개의 고속도로 이게 당수지구 그리고 우리 마을의 생명줄 평택파주고속도로와 봉담과천로 아까 마을로 들어올 때 봤던 바로 그 도로들이죠 여기서는 위로 금곡 아래로 호메실 IC 둘 다 편하게 이용 가능한 위치 추가로 조금만 나가면 수인로까지 있어 출택은 수도권 서남부라면 뭐 말 다 했죠 또 명색이 신도시인데 지하철 빼놓으면 섭하겠죠 신분당선 홈의 실력 2028년 예정입니다 위치는 여기 홈플러스 앞이고요 현재로선 마을에서 살짝 거리가 있지만 예정된 당수지구 인구만 해도 약 1만 3천 세대 그때 되면 충분한 보완책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여기가 우리 마을이고요 바로 앞에 이렇게 멋진 또 녹지가 있습니다 이 마을 바로 앞에는 또 공원이 있습니다 이야 이 공원은 이 고가를 건너서도 쭉 이어집니다 저쪽에 칠보산까지 계속 공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호메실 카페 거리가 중간에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공원이 많다는 뭐 누리문화공원, 물새공원, 수변공원 거기다 농구장, 축구장까지 이래서 제가 호메실 하면 공원이라고 안 했습니까? 여기에 앞으로 추가될 당수지구 초입의 농업 테마공원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요 일대는 공원 천국 식사 후 커피 한 잔 딱 들고 몇 걸음 나오면 바로 이렇게 멋진 정원과 공원이 사방에 쫙 또 그렇게 막 부담스럽게 크지도 않고 너무 화려하지도 않은 딱 걷기 좋은 아늑한 크기 아 진심 부럽습니다 마을 양쪽으로 다양한 상가들이 많은데요 스타벅스를 예로 들자면 이쪽에는 스타벅스 호메실 점이 있고요 이쪽에는 스타벅스 금곡점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인프라도 괜찮죠 호메실 양쪽의 대형 상업지역 딱 한가운데서 다양한 인프라를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위치 여기서 홈플러스까지는 차로 약 5분 그 밖의 병의원, 극장, 은행 등 별별 상가들이 많은데요 종합병원은 살짝 떨어져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가 권선구청 앞 화홍병원 차로 약 10분 정도 걸리네요 중고등학교도 바로 앞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을 앞에 있는 공원 그 옆에는 칠보 고등학교 이쪽으로 돌면 저쪽에 칠보 중학교가 있습니다 또 그 뒤로는 수원 중촌초등학교가 있고요 셋 다 예쁜 공원을 앞에 둔 뛰어난 교육환경 교육하니까 또 오산과 시흥이 떠오르네요 지난 영상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어때요? 호메실 괜찮죠? 아담한 크기, 적당한 인프라 특히 4방, 8방, 공원은 어우야! 근데 정말 여기 그렇게 장점만 있고 단점은 없을까? 잠시 머리를 싸매고 있던 바로 그 순간 또 나왔네 다 좋았는데 찾아보니 근처에 또 공군기지가 그나마 다행인 건 여기는 어디처럼 쉬쉬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전을 요구하는 상태 문제는 그게 벌써 20년이 넘도록 전혀 진전이 없다는 거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제가 이 마을에 느낀 장점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주거독립 만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